뵙겠습니다 멋진 남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예쁘고 봐야 합니다 인기간소 조아라님의 멋진 남자 사랑하는 날 말해놓고 정말 날 말해놓고 싫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날 같고 장난쳤나요 사랑은 나 혼자 있는가 너도 사랑했잖아 그렇게 능정한 사람이었나 사랑하는 상만이 도냐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이좋은 멋진 남자 여러분은 멋진 남자, 멋진 남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렉시 미녀 최미주 가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멋진 남자 사랑하는 날 사랑하는SEC 날갖고 찬란성 나이 사랑아 나 혼자 있는가 너도 사랑했잖아 그렇게 능정한 사랑이었나 사랑은 사랑이더냐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다시 한 번 생각해봐도 이 좋은 멋진 남동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